자 이제 그리스도 할 때 이제 분명히 떠오르죠. 그리스도의 육화된 몸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리 그 자체. 우주의 양심의 진리가 사실은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진리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면요. 이 그림은 지금 예수님이 본래 주장하셨던 혼과 육을 지닌 성자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걸까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성도는 본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죠. 진리로서. 그런데 이 느낌 말고 예수님이 원래 주장하셨던 그 느낌대로 그려보자면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더 가까워요. 자 어차피 예수님은 지금 나랑 별개의 혼과 육을 가진 존재 아닌가요? 여기도 혼과 육 자 그러면 성도고요. 우리는 이분은 성자입니다. 그럼 성자는 온전하죠. 자 온전함이라 제가 맑게 그렸어요. 혼과 육이 깨끗하다고요. 성령 그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그대로는 안 되죠. 저항이 심하죠. 우리. 그래서 미혹한 상태라 제가 좀 어둡게 그렸어요. 그 그림 보시면. 그런데 성령짜리는 똑같죠. 한성령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도 기본 정신입니다. 우주에 한성령이지 두 성령이 있잖아요. 한 성부에서 작용하는 한 성령이에요. 달이 한 군데 떠서 불교식으로 월인천강이라고 하죠. 달이 천강에 이렇게 비추고 있다. 천 개의 달이 있는 것 같죠. 달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다 보니까 우주 만유가 찢어지다 보니까 우주 만유에 하나님이 키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다 쪼개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천지만물 차원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존재들 안에 다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통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혼과 욕은 분명히 다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다 보면 같은 진리, 같은 진리를 품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도 하느님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지금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아시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라고 불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부. 자, 진리의 말씀 성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의 말씀 성부. 그러니까 성령보다는 성부의 포인트를 두신 거죠. 진리의 말씀 성부. 그 진리를 구현한 성자. 그리고 그 성자를 따르는 성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도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는데 그때 성부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해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사도들 입장이랑. 사도는 진리의 말씀하면 무조건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어떤 요소를 지금 진리의 말씀의 요소, 진리의 형상의 요소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나름의 근거는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육화된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의 성자성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진리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교식 표현이 좋아요. 법신이라는 거예요. 법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법신이 사실 성자성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 성자성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진리 그 자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상황만 아시면 돼요. 자 5번 보실까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울해하면서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당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죠. 예수님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자기를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동양 같으면 천지 그러죠. 천지. 그런데 아니면 이제 천인 합의를 그러죠. 동양에서 천인. 땅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천인 관계가 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식으로는 천인 관계가 끌어졌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 이게 이사야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자기를 화목제물로 바쳐서 하느님과 인간 관계를 풀어줄 것이다. 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아까 자 보세요. 삼중직이라는 게 왕, 예언자, 제사장이죠. 자 보세요. 하느님하고 지금 이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이 할 일이 뭐겠어요. 자 이걸 그대로 그려올게요. 인간 중에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늘의 뜻을 인간한테 전하는 게 예언자가 할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늘한테 구워해서 풀어줄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또 인간을 다스리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중간에 할 일이 많죠. 이게 천인 하늘과 하느님과 인간의 중계자예요. 예수님이 중계자. 이 중계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보자라고 하는데 중계자라는 뜻이에요. 이 중계자가 할 일이 바빠요. 그런데 첫 번째 첫 번째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왕이 아니고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사장의 역할이 큽니다. 예언자는 기본이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해가지고 인간의 죄를 풀어줬어요. 두 번째 2000년 지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예언이 두 개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를 물어보면요. 두 개의 메시아를 얘기해요. 제사장으로서 메시아와 왕으로서 메시아. 왜? 구약에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이사야서에 두 개가 다 나와요.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희생하는 메시아. 인간의 죄를 풀어주는 메시아. 또 다른 메시아는 다이세우손으로 나와서 다이웃 왕가 다이웃 왕가를 이어서 진짜로 진정한 왕국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실 하느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 인자. 두 메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는 제사장으로 제림 때는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팩트인 게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대보급을 분석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이제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구름 타고 올 때 너희 제대로 행실대로 다 갚아주마. 그래서 진짜로 양심을 실천한 이들은 천국으로 보내주고 바로 지옥으로 보내겠다. 양심을 어긴 이들은. 그걸 다짐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믿음에 부응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신념 체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념 체계 속에서 방편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대보급을 분석해 볼 때. 그래서 사도들도 이런 그림 속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건요. 자 원래는 자녀 아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사도들이 할 때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원래 자녀였던 것도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하느님의 자녀지. 다른 존재는 아닌데 죽은 영으로 살았죠. 죽은 영. 죽은 영일 때가 문제가 돼요. 이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성자로 만들었던 그 진리가 그 성자의 본체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를 똑같이 성자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이해하실 수 아주 고차원적인 안목을 얻으신 거예요. 이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사도들이 뭔 말하는지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성령을 몰라요. 그걸 죽은 영 상태라고 하죠. 이 성령을 우리 안에서 알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산영이 돼요. 죽은 영일 때는 온전한 자녀라고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예수님만 혼자 성령 뜻대로 사니까 혼자 독생자가 돼요. 혼자 아들이죠. 지금 아무도 자녀가 다 정신이 없는데 혼자 아들인 거예요. 지금 중생들이 다 정신이 없는데 혼자 아버지? 하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 양반은 여러분 자녀가 수천이면 뭐합니까? 아빠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딱 하나인데 아빠? 아빠인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아빠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아들이 아빠? 하는 순간 그 양반이 일단 독생자예요. 진짜 홀로인 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천지분간을 못하니까 나는 아들 하나야. 이 말 나오겠죠. 나 아들 하나야. 딴 애들은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주변 아들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다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아들로 인해서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바뀌면 이제 성도가 되죠. 이제 성도가 되면 이 성도들도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사.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혜로는 형제가 될 수 없죠. 육신으로는 혈육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이미 혈육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일 수 있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었나요?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딸이 왜 아니었나요?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생겨난 하나님 자녀는 같은 자녀죠. 따라서 형제관이 됩니다. 형제자매관이 그때는 이 독생자가 이제 마지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마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형제자매로 만들어주셨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 입양을 했다는 얘긴가? 입양 개념일까요? 입양으로도 지금 봐요. 왜냐하면 성경 분석하는 분들이 입양 우리가 입양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 입양이 아니고요. 원래 자녀가 맞는데 아버지를 몰라보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입양도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입양한 거예요. 사실은 천지분과 모두 아는 자식을 데려다가 야, 내가 네 아버지다. 어, 그래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 원래 이분이 내 아버지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입양이라 하더라도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 우린 자녀가 맞는데 자녀 아닌 거랑 똑같은 상태인데 자녀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탁 알아볼 때 아, 내가 아버지구나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각성했을 때가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해지는 존재가 된다. 자, 이게 다른 말로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칭의는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아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유죄입니다. 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건요. 이 사람은 원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칭의를 얻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지금 와서 전한 복음의 소식 중에 하나가요. 너희는 본래 죄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죠.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니라. 이게 창세계에 나오거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안 싸웁니다. 너의 죄를 나를 믿으면 사하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텐데 그런 나를 믿으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죄 없는 건 똑같이. 죄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믿었으면. 믿고 성령을 만나면이에요. 사실은. 믿고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제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죄가 지워졌다는 거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지워진 건 아닙니다. 원죄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몰라버린 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됐죠. 그게 원죄 지워진 거예요. 원죄 지워졌다고 막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야 알고 오니 내가 재벌 아들이래.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파티 가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가 재벌의 아들이래. 그런데 재벌의 아들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야 오늘 나 돈 생겼어. 그래서 삼각김밥 두 개 사 먹고 오늘은 진짜 막 논한 날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 보세요. 이게 불교에 있는 비유예요. 불교에도 똑같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아들이다는 걸 알아도 갑자기 습성이 안 바뀌어요. 그 아버지 하는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돈어와 점수거든요. 친근이는 돈어예요. 돈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그대로 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자녀니까 성령만 임하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원제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원제가 진짜 날아갔다면 여러분 바로 영생이 돼야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원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제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정이 있는 거예요. 원제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생사의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안에 살아가고 있죠. 아직 우리는 그러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원제는 그거는 풀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현상계의 생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영생이라는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죽더라도 사도바울도 이 육신은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죽으면서 나오는 씨가 죽어야 곡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지만 진짜 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얘기 지적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원제가 이제 날아갔어. 그래? 죄 싹시 사망인데 그럼 너 안 죽어야 되겠네? 그러게? 그럼 어떡해요? 나 원제가 안 없어졌나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원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화목 다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요. 그럼 부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이런 망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연결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인 사도도 다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해 있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 수 있게 임해 줘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원래 성령이 계시니까 다 만난만 주선해 주는 거예요. 만나서 사귀든지 말든지는 그 사람들을 알아서 하는 거고 엄청난 그런 거 아닌가요? 듀오 같은 거? 사도집단이라는 건요.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드려요. 만남에서 그날 결혼까지 할지 어떻게 모르죠. 그게 뭐냐면 만남이 칭의고요. 만남이 칭의. 만남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의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다 닦아야 돼요. 무의식까지 껴있는 그거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통해 계속 혼과 육을 바로잡아야 돼요. 영만 깨어났지 혼과 육은 엉망이에요. 지금 그걸 다 바로잡으면 성화가 되고 마지막에 영화 영광스러워져요. 지복의 상태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보통 영화는 영생에다 써요. 영생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혼 육이 다 온전해졌다는 걸 나타내요. 이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니까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칭의 세례를 통해 여러분 만남을 주선해 줘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기까지 영화까지 키워갈 수도 있고 성화까지 키워갈 수도 있고 칭의에 머물 수도 있고 만나긴 했는데 깨질 수도 있어요. 다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예수님이 보금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요한 보금에서 나중에 너희들 제자들한테 너희도 다 제각각 살겠다고 도망갈 때가 온다. 나 혼자만 남겨놓고 하지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것이다. 나 안 외로워 이렇게 외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외로울 거야.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 정도로 나는 여러분 스스로도 난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실전적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거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칭의 소리만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아까 항상 기뻐하고 여기 있나요?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만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선악을 식별하고 이 삶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분들은 제가 장남학원인데 성경의 논리상 그분들은 14만 4천명이 이미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14만 4천 꼭 숫자가 TO가 아직 남았나 이렇게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열두지파에 만이천씩 그냥 곱한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을 따르겠다는데 미안 TO가 다 차서 천국에 자리가 없다. 황당한 생각 아닌가요? 그런 발상이 더 14만 4천 땅 그러면 그 다음 14만 4천 1번째는 탈락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사시면 여러분은 이미 태초부터 예정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정됐는지를 따지면 또 엉터리예요. 지금 성령 안에 사시면 여러분은 예정됐던 존재인 거예요. 지금 안 살면요. 예정 안 됐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금 성령 안에 살면 끝나는 거예요. 예정이란 말에 매이지 마세요. 원래 예정이란 말은 응원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죠. 시공 안에 있는 모든 걸 한눈에 깨뚫어봐요. 4차원 시공간이라는 걸 보세요. 4차원 시공간은 공간에다 시간이 플러스 된 거죠. 이 공간이 시간 안에서 변하는 모든 게 다 해서 4차원 시공간인데 하나님은 4차원 시공간 밖에서 꿰뚫어봅니다. 여러분이 생명체계에 이름이 오른다 태초에 예정돼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시공 밖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시면 태초에 예정됐던 게 되는 거고 시공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쟤는 저랬지.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각심해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시공 밖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시면 그 말을 왜곡시켜요. 태초에 예정돼 있다네. 난 글렀네. 보세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난 예정돼 있어. 너라도 돼. 또 한 사람은요. 내가 이런들 뭐하리요. 예정이 안 돼 있으면 끝인데. 애초에 내 이름이 없었으면 끝이잖아요. 이 논리가 거기까지 가면 그거는 쓰레기 논리가 돼요. 태초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결정돼 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힘내라는 얘기지 그렇게 좌절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이거를 악용을 하면 이상한 말이 돼요. 절대 그 선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원의도 이상으로 우리가 쓰면 다 악이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기쁘게 당신이 자녀가 될 수 있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습니다. 자 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자 천국에 가서 그 요한기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가니까 딱 보좌에 앉아계신 하느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계세요. 그 앞에 어린 양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본인 말에 유배돼요. 요한기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직 아들만 독생자만 하는 아버지를 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딱 무슨 보좌에 흰 보좌에 어떤 한 분이 앉아계셨다. 하나님이다. 그 앞에 서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환상으로 본 거라고요. 요한이 상징이고 실제로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여러분은 인간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계로 가서 그럼 영계로 가서 하나님이 있고요. 지구의 지상에는 없다고요? 영계에서 보는 건 오감 아닌가요? 다 오감이에요. 오감에 포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로 가면 더 모순이 나와요.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아는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한테는. 누구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하나님? 우리 내 하나님은 좀 아직 부끄러워. 조금 약해. 이게 선을 잘 못 하셔. 내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못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놓을 수가 없다. 내가 길이오 진리란 말 못 하잖아요. 그쵸? 어느 한 분야에선 하실 수 있죠. 야 내가 길이야. 나처럼 오락해. 게임을 하더라도 나처럼 해. 내가 매뉴얼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주적으로 내가 사람이야. 나처럼 살아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내가 길이야. 그분이 인간 중에는 제일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지신 은혜와 영광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야기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바로 내 안에서 작용도 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나도 내 안에 성령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붙이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일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붙는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아시고 보시면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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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사실은 성도가 성도가 그리스도처럼 내 안에 있는 성부, 성령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부, 성령의 뜻에다가 또 그리스도를 붙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일 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을 하고 있다. 사도들 입장에 예수님은 안 붙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성령이 인도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그거를 그리스도의 인도라고 우리는 꼭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면 된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만 삽시다. 이 말도 가능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빠졌지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삼위일체니까 셋은 하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진리가 구현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찬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자기들을 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구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송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 경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찬송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히 이해되시죠? 이 사정을 인간들도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랑 하나님만 아는 이 속사정을 성도들도 다 이해하고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이 말 나오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죠. 용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였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 돼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함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이제 용서받으면서 이게 같은 얘기죠. 동전의 앞뒤예요. 원죄를 용서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을 얻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성령 안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즉 무죄 선언 듣고 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 되고 두 가지가 하나겠죠. 자 이 친구는 이제 원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된 겁니다. 그게 칭의예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청명도 우리한테 이미 주셨어요. 넘치게. 우리가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받아들이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은 우리는 아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항상 믿음은 성령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결국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랑 하나라는 걸 알면서 그리스도로 그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나도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돌려서 끝없이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는 성자의 법신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양심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저 진리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미리 정하신 당신 계획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본인 얘기예요. 사실은 성도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게시가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전해져 오더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한테죠. 사도 바울이 나한테 밝히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 아버지 뜻이 이 십자가의 진리인데 십자가의 진리라는 건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른 성도들이 몸이 돼서 성도들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공동체가 몸이 돼서 천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들어서 우리도 같이 왕이 돼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천국 건설에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우주가 일단 지구죠. 이 지구가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지구를 건전해서 거창해요. 사도 바울은 천지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수중에 들어오게 천지를 다스리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옹립하자 이런 보통 역적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우리 주군을 우리 주군을 왕으로 옹립해서 천하를 우리도 함께 그 주군과 함께 천하를 용의 눈물 이런 데 나오는 발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이미 그런 식이라면 이미 우주의 주인일 것 같은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원래 아미타불이 이미 예수님은 이때 지상에 내려오기 시작에는 이미 천국의 주인 같지 않아요? 이 스토리상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건 우리가 불교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그래요. 이분들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그때 처음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직 제대로 왕이 못 되셨다니까요. 일단 그게 증거가 뭐냐면 지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자 진리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윤회설이 아니니까 진리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왕으로 대접을 못 받아요. 너무 가신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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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분을 끌어올려서 천지가 오로지 이분이 하나님 애초에 이분한테 맡기려고 천지도 만들었다는 이런 위대한 비밀을 천지에 선포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천지란 여기서 지는요. 지옥까지 말해요. 땅 속의 지옥부터 천상의 저 하느님 나라까지 전체가 예수님이 다스리기로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천상에도 염들이 있겠죠. 천사들도 있겠죠. 그 천사들마저도 예수님한테 딱 머리 숙이게 해서 완전히 우주를 이 십자가가 우주를 먹자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쓰면 되게 잘 뻗어나가요. 그 나라나 영국도 막 보면 십자가 아닙니까? 막 힘 쏟을 때 보면 십자가라는 형상을 쥐고 로마도 저 십자가 형상 쓰려고 기독교 공인했죠. 십자가 십자가 들고 나가야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저 로고스가요. 동서남북을 딱 지배한다는 상입니다. 저게 가운데에서 그렇게 아시야지 계속 예수님을 그냥 거기다 못 박아놓고 아이고 안타까운 슬픔의 형상이 되면 안 돼요. 저게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 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내가 동서남북 내가 주인이 되면요. 동서남북을 성령 뜻대로 다 경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죽이죠. 재미있지 않나요?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당신 괴에게 신비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사실은 자기한테 밝혀준 거죠. 그런데 내가 입이 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느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동네방네 풀고 다니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다 풀고 다니겠다는 이게 내 복음의 전파인 거죠. 나 진짜 이거 못 감추겠어. 다 얘기해줄게. 비밀이야 도 아니에요. 그냥 다 원래 비밀인데 하나님이 이제 까발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 다 얘기해줄게. 자 10번까지만 읽을게요. 그 계획은 때가 차면 천지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통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제 이해되시죠?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좀만 더 나갈게요. 자 11번 만물을 당신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여기까지는 그냥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별에서 온 상속자 뭐죠? 그게 제목이? 별에서 온 그대랑 상속자랑 합쳐서 중국에서 별에서 온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대박 날 줄 알고 중국인들마저 창피하다고 했던 그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상속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자녀 이런 말들이 되게 발심이 되나 봐요. 사도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특히 사도들이 즐겨 써요. 상속자야 우리가 하나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유산이 있어. 이거예요. 유산이 있어. 영생이란 유산이 있어. 천국 들어가고 영생 얻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유산이죠. 그거 우리도 같이 예수님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어. 지금 예수님만 받으셨지만 대표로 우리도 다 같이 빨대 꽂을 수 있어. 가슴 뛰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을 세웠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소망했던 우리들이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확히 모든 걸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유산 받으면 감사하죠. 유산 받기로 소망을 세웠던 우리가 진짜로 유산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 저 화신으로서의 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들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그 복음이 사실은 이 진리의 소식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그리스도의 본질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어서 믿는다는 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돼서 살아가게 되어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강림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하고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칭의를 받았어요. 도장 찍어진 거예요. 여러분 칭의만 받으면 여러분 도장 찍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성화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버리면 도장이 희미해집니다. 타락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받아들여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도장 찍었으면 끝이죠. 타락 개념 못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하셔야죠. 이제 아버지를 탓해요. 내가 아무리 막 나가더라도 아버지가 도장을 찍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셨을 테니까 구원까지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냐라고 누가 얘기하면 화내요. 야 신성을 모독하지마.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 다 어떻게 길이 있으셔. 지금 현재 이런 주장이요. 교수님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칭이해도 성화하려는 노력해야 된다는 주장에 한 목소리로 비판하시더라고요. 어디 신성을 모독하지 마라. 이건 한마디로 나는 계속 놀겠다는 거예요. 인정 안됩니다. 히브리에서 베드로나 히브리서에서 베드로전서 아주 베드로서에서도 그러면 끝이다. 그거는 예수님 자체를 조롱한 거로 해서요. 더 심한 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요. 칭이가 됐는데 자기가 다시 타락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신성한 피를 모욕했다고 해서 더 가중처벌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인 것 같다. 그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혹시 있다면 그거는 최악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풀려고 해요. 이런 노력이 다 욕심이죠. 자 성령의 도장이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시민 불성의 도장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 불성 도장 딱 찍으면 이 사람을 앞으로 성불할 사람하고 수기 보증을 해줘요. 부처님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장이 딱 찍히면 여러분 보증받은 거예요.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체계 이름이 올라갔으므로 향후 천국에 갈 사람 하고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인정하는 도장이면서 영생 구원을 보증하는 도장입니다. 이걸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한 것 영생과 천국이죠. 그것의 보증인이 되시니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성량하시고 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시기 이함입니다.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이함입니다. 같은 얘기죠. 자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성령 안에 진리도 새겨져 있죠. 결국 진리의 도장을 우리가 받는 셈이에요. 진리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따라야 돼요. 진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과정인 성화가 없다면요 그 도장이 찍힌 것만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버립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래서 칭이 뒤에 성화 영화가 따라야 우리가 사실은 영화를 영화를 이룬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칭이만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고요. 영화를 얻은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장이 찍혀지고 열심히 그래서 사도마울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안 꺼지게 하고 감사하고 선악을 잘 판별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성화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게 영화예요. 원래 영화는 그리스도 수준이 되는 건데 천국 갈 정도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쏴줍니다. 이거예요. 자력으로 영생을 얻어서 가는 분도 계시겠죠. 후약에도 있어요. 영생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이 몇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쏜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성화 노력을 한 사람들은 내가 좀 아쉬워도 영화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영화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한 건요. 영화를 약속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양심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건요. 자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타력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죠. 영화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아도 아까 같은 개념이에요. 이미 천국으로 왔는데 계속 오듯이 와야 되듯이 이미 그대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단계에 그 단계만 얻어도 천국에 들여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계속 더 더 더 영생 안에 살 수 있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미탑을 신앙도 비슷합니다. 극락에 온전히 갈 정도가 아닌데 타력으로 가게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발상은 비슷합니다. 타력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미탑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사도들이 타력만 믿고 있자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한 점 죄를 짓지 말고 살자.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즉 내가 할 건 다 하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타력의 도움을 받겠다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아미탑 신앙이 오히려 더 타력에 기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여기 기독교는요 악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주장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미탑 신앙은요 악인들도 아미탑을만 믿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미탑을이 훨씬 더 문을 넓게 해놨어요. 일단 가서 공부하자 하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탑 신앙이 훨씬 더 넓고 그게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은요 엄격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면 아미탑 신앙 유사예요. 악인들도 교회 다니면 왠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인마들도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전혀요. 그런 발상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도 항상 행실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행한대로 믿음의 정도대로 안 했어요. 왜냐. 믿음의 정도는 행으로 입증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행실이 행실대로 갚아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충성 충성 항상 충성 충성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행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훨씬 기독교 신앙이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선으로 유도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믿으면 여러분 양심적으로 산 사람을 비웃어요. 너는 천국 못 가 그렇게 살아도 난 교회 다니거든 나는 11조 내기 때문에 내가 물론 도둑질은 하지만 11조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난 교회를 다녀 넌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양심적으로는 살아 넌 끝이야 천국 못 가 이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건요. 그건 그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들의 말이랑 하나도 안 맞아요.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런 교리가 오히려 합리적인 카톨릭은요. 하나님을 모른데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랑 하나님을 믿었는데 뭔가 양심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연옥에서 이 두 부류는 연옥에서 교육시켜서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말이 더 맞죠. 상식적이죠. 이 말이 일단 팩트냐떠나서 이 말이 더 양심에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를 비방한다니까요. 교회가 그거 안 되지. 약속이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11조 냈는데 지금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신다면 이거 잘못되어 있는 그건 이웃사랑은 커녕 이거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 발상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지 않으면요. 하도 이상한 얘기만 많이 들으셔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왜곡돼 있어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도 말은 맞는 것 같으니 진짜일까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성경을 스스로의 눈으로 본인의 성령의 소리에 따라 성경을 직접 보세요. 만인 사제설이 뭔데요. 좋은 게 계신 교 분들은 특히 여러분이 목사고 여러분이 사제입니다. 남한테 기대시면요. 그게 이미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원정신에 맞아요. 예수님의 정신에 우리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되면 돼요. 사도니 목사니 하는 건 여러분 그 성도 공동체를 돕는 사람들이지 절대 하느님과 우리 인간 중간의 브로커가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중개자는 예수님만 인정해야 돼요. 그 외에는 인정하시면 안 돼요. 사도들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아시겠죠? 바울이 절대 자기가 브로커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나를 내가 중간에 중개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이야기가 여러분 영성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